막판 할게요 네 이번에 최대한 죽이는 걸로 한번 해볼게 죽이는 걸로 안돼 안맞아 버그에요 빨간색깔 자꾸 뜨네 되게 빨리 들어간다 저거 어떻게 하는거지 난 저렇게 안되던데 마트 앞으로 가자 마트 앞으로 차있다 차 아 아 으이씨 차 꽂혔는데 일단 좋은대로 파밍하러 가죠 꽂힌 차라서 안좋긴하지만 저기 차 한대 더 있어 가서 기름 빼고 뭐야 차가 왜이렇게 많아 차가 기름 하나 챙겼으니까 다들 파밍하러 가죠 경찰차 경찰차 석천역? 여기 경찰서 아닌가? 경찰서에서 파밍해야지 총파밍해 총 총파밍해 경찰서에 총있거든 경찰서 경찰서 지하였던가? 총많은데가? 그쵸? 총좋고좋고 오케이 한국사람이다 아니 외국사람이다 손 Vacchi 저의 여자 내려가는거 오케오케 오케이 오케이 여기 권총 여기 권총 외국사람 탔나봐 중국사람 석촌.. 석촌형 차에 탔나봐 석촌형 석촌형 총 쏘는거야 총을 쏘는거야 아니면은 손을 들고있는거야 손 손들고있다 왜 안되지? 누구왔다 누구왔다 누구야 석촌형? 석촌형 피나네 아 석촌형구나 차는 어디갔어? 이거 피 누구야 석촌님 저걸로 갈아타요 저걸로 석촌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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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용대로 잘하지 아 이것도 묻어가야되나 이게 이 차가 두 명이 타면 참 좋은게 뒤에서 쫓아오는 차를 시켜버릴 수 있어요 요렇게 쏘고 들어가고 쏘고 들어가고 총입니다 총 오 칠뻔했어 쟨 누구지? 쟨 누구지? 권총이라도 드릴까요? 저 총 있어요 총 아니 석차님 총합 필요한 맥이에요 저 총알 많아요 총알 176발 총알 176발 총알 176발 총알 176발 지금 이거 앱에 표시된 버그에요 아니면은 그 진짜에요? 뭐가요? 버그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앱에 세일투자 표시된거요 아 저거 버그 아닌가? 이번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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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뒤에서 다 쓸어버릴게 총알도 많은데 적 있으면 운전 잘해줘 장순경이 운전과 나의 사격실력이라면 가능해 궁대질하면 되지 근데 이차가 또 참 애매모호한게 이동속도가 제일 느려요 새차중에서 장순경 걱정하지마 나 못믿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사격할 수 있는 각을 못만들어드리니까 걱정하지마 180도만 안넘어가면 돼 가자 가자 일단 한번 더 해서 티셔츠 좀 먹어야 되는데 장순경님 근데 티셔츠가 뭐에요? 일단 티셔츠가 뭐에요? 도대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 엘트백 하다가 하얀거 나온거거든요 배틀로야 배틀로야 하얀색 티셔츠? 예 지금 제가 입고있는거 엘트북은 무슨 윈이랑 써있는거라던데 어 잠깐만 왜 1등 티셔츠가 아닌가 그럼 아냐 나 1등 했는데 티셔츠가 안주더라고 가방에서 나온다고 하던데 그냥 그러면 1등 티셔츠가 아니고 랜덤이잖아 배틀로야 그냥 위너 티셔츠 아니야? 제가 이거 먹었거든요 이거 서바이버 티셔츠 여기있으면 어 저기 앞에있다 어 뭐야 이거 이거 뭔데? 죽여볼라 했는데 죽여볼라 했는데 이거 앞에 이거 판넬이 가리는데? 여기 있어야겠다 여기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써야겠다 바꾸면 늦는다 한 번 더 가네 한 번 더 근데 거기있으면 총 자랑하져요 어디가 거기서 그러고 치료도 안되요 심지어 아 그래? 거기가 최악의 자리랄까? 세명타면 치료가 안되는구나 이치 헉 어이씨 분명 의도가 있었어 지금 옆에 의도 있었던거 아닙니까? 저거 박찌게 할라고?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좀 쏠라 했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 어? 왜 차가 세대야? 차가 왜 세대예요? 어느놈이야! 어느놈이야! 내가 갈게! 누구야? 아 뭐하는거? 화장실 가는 사이에 연기나는거? 장자룡이라고? 진짜 살았네 이거야 뭐야 왜 안나가 아 뭐야 주먹으로 돼있어 주먹주민으로 돼있어 뭐지? 버그 버그 어디갔어? 아 말도 안돼 왜 안나가라 했네 다시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뭔소리야 저 안에 사람있네 외국사람 저 안에 사람있네 외국사람 저 안에 사람있네 터져서 죽었네 장수기 장수기 없앴어 어 뭐야 장수기형 장수기형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지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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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 갑자기 핑 튀었나봐요 갑자기 하늘나갔어요 진짜 잘했어 역시 뛰어난 운전실력이야 여기서 1등 한번 하죠 셔츠는 한번 먹어야겠다 옮겨타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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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따 옮겨타면 안에 사람있네 문이 다 닫혀있어 수상하게 이 집 안틀렸어요 그래? 조심해요 어 잠깐있다 야 뭐야 뒤에 누구야 뭐? 누구라고? 에이맨? 계속 계속 기다렸던가 저 뒤에 차 타고 아 헤이맨 아 그 아까 방송 초반에 그 우리의 뒤차 타고 온거 맞죠? 헤이맨이 누구였지 근데? 아 죄송해요 기억이 안나서 아까 초반에 만났는데 누구였지? 쫓아 쫓아오던 사람이야 누구였지? 다행이 쫓아오던 사람이야 야구 해완이 하늘은 감사합니다.